아 씨발 설마 아 존나 자동완성 야야야 존나 미안 빨리 취소해 아 잠깐만 아 아 아 어떡하냐고 야야야 존나 미안 야 아 존나 강나리 존나 쿨하게 씹어놓고 개복지가 뭐냐 씹 야 닥쳐 아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물어봐 뭘 니 썸남 아니 걔랑 그 전여친 그 다시 사귀는거지 물어보라고 물어보면 맞으면 맞는거고 아니면은 잘될지 말지 그 다음에 생각하는거지 아 야 원래 연애는 그렇게 처음에 티를 팍팍 내줘야 시작이 되는거라고 아 존나 이아림 너랑 안어울리게 왜그러냐 참 존나 아는척 야 그리고 그 개복지 그것 좀 은근 귀여웠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여보세요 언제부터 출근 가능 하시네요 그럼 다음주에 온다는거죠 안그래도 안그래도 지금 회식하기로 했어요 제가 말할게요 네 나 들어왔어 응 나도 다 왔어 여보재 아까 그거 잘못 보낸 거야 야 어떻게 잘못 눌러요? 개복치가 나오는데 아 그리고 그때 약속 취소했으니까 밥 사 그래 언제 먹을래? 오늘 오늘? 어 지금 바로 넌 고기도 잘 굽는다 직원인 줄 했었어 고기 있지 말라 헐 진짜? 막 던진 건데 대박 먹어 이건 먹어도 되겠다 잘 먹겠습니다 헐 완전 맛있어 여기 괜찮다 이제 여기로 와야겠어 아 너 근데 이제 강산이 안 만나기로 했다며 응 어 안 만난다기보다는 너는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 소개시켜달라고 난리 쳐놓고 좀 민망하네 내가 민망할 거 뭐 있어 둘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어떻게 알았어? 어제 알바할 때 강산이가 얘기해주더라고 별 얘긴 안 했고 별 얘긴 안 했고 나 반찬 좀 더 가져올게 어? 프로마 어? 바다 선배 선배도 고기 먹으러 오셨어요? 응 애 요즘 우리 자주 본다 너 누구랑 왔어? 너 누구랑 왔어? 어 엄마 둘이 왔어? 아 저희 회식이에요 회식 선배는 누구랑 오셨어요? 나는 아 안녕하세요 언니 아 네 그럼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야 여기 맛집인가 보다 쟤네들 회식 왔다는 거 아 야 근데 그거 다 먹게? 응 네가 다 먹을 건데? 야 쫄면 안 돼 이렇게 세 판은 더 먹어야 돼 여긴 그래야 뽕을 뽑아 야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냐 더 미안하게 아 내가 그날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진짜 미안해 대신에 내가 고깃집 알바생 수준을 아주 끝장나게 구워줄게 배 터지게 먹고 가 뒤에도 풀로 내가 쏜다 다 구워졌다 먹어 그래 일단 먹자 너도 먹어 어 이거 내가 보고 싶어 하던 전시 응 크림샷 하라 야 김바다 응? 나 전여친이랑 다시 만나? 야 염색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? 만나는 사람? 응 뭐 나처럼 소개팅 같은 거나 소개팅? 굳이 쓸데없이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거 아깝잖아 와 예상은 했지만 진짜 너답다 그럼 너 여태까지 연애 한 번도 한 적 없어? 뭐 소리야? 그건 아니고 그럼? 몇 번 했었어 몇 번 했었어 길게 가진 못했지만 길게 가진 못했지만 뭐 어쨌든 하긴 했다는 거네? 다행이다 뭐가? 아니야 야 고기 다 익었다 먹자 아 맞다 정푸름 응? 새 알바생 구해졌다 어? 너 이제 알바 안 나와도 된다고 야야 미련은 무슨 연말에 서울 왔다고 해서 잠깐 만난 거야 아 그래? 솔직히 말하면 걔가 잠깐 만나자고 할 땐 살짝 흔들린 거 인정 근데 막상 보니까 애틋하거나 반갑기보단 오히려 후련하더라고 나 이제 미련 없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애들이 뭐 이별 후유증이니 삽질 흑역사니 놀려도 이제 존나 당당해 그러냐? 잘 됐네 아 근데 좀 민망하네 약속 취소해놓고 전 여친이나 있는 거 딱 보이고 됐어 야 너 근데 그때 산 폰케이스는? 아 그거 일주일도 안 돼서 깨졌어 새깔찍 다 떨궈가지고 아 그 이 차 호주랑 딱 어울리는데 다시 살까? 난 그 폰케 추천 걔가 딱 호주 느낌이었거든 그치 역시 딱 너가 보는 눈이 있어 출국 전에 얼른 가서 사야겠다 아 근데 호주는 얼마나 있다가 와? 한 1, 2주? 저기 염색 나 알바 계속 할까? 왜?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었어? 강산이랑도 이제 안 만나기로 했다며 아 그치 그것 때문에 들어왔긴 한데 크리스마스 전까진 내보내달라고 난리더니 그치 그 말도 내가 했긴 했는데 계속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너는? 뭐가? 나 나가면 너도 섭섭하고 그렇지 않겠어? 뭐 그치? 너도 막 섭섭하고 아쉽고 그렇지? 새 알바보단 네가 있는 게 더 좋긴 하지 인수인계도 해야되고 귀찮고 그럼 나 알바 계속 할래 너가 사장님한테 말 좀 잘 전해주라 그래 잘 먹었대 아 아 배부르다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? 아니 알바 가야 돼 이제 아 호프집? 알았어 막반에 말도 없이 달리더니 체한 거 아니야? 아님 내가 너무 억지로 많이 아니 괜찮아 그냥 집에 갈게 약이라도 사먹고 가 너 지금 얼굴 안 좋아 아니 됐다고 잘 가 호주에서도 잘 지내고 먼저 갈게 제가 가는 길에 한번 살펴볼게요 같은 방향이랑 응 그래 부탁할게 네 푸르맘 네 너도 호주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 네 좋아요 아 맞다 염세진 바다 선배랑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가 내일 리필해서 보자 우리 알바 잘해 하 하림아 네? 괜찮아? 아 네 바다 선배가 엄청 걱정하던데 너 체한 거 같다고 괜찮아요 그냥 좀 많이 먹어서 더부룩한 거예요 아 맛있어서 오버했구나 네 제가 좀 오버했나봐요 8개월이나? 응 아 간 김에 다 둘러보고 2학기 시작 전에 돌아오려고 호주에서 8개월 아 내가 얼마나 가는지는 말 안 했나? 아니 뭐 나한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 저기 저기 탄다 먹어 집이 어느 쪽이세요? 아 저는 리필카페 근처에요 어? 저도 그쪽인데 가깝네요 그럼 같이 가면 네 저 이쪽 마트 좀 들렸다가 돼가지고 아 아 저도 친구네 강아지 산책시키기로 했는데 하하하 하하하 네 그럼 다음에 네 그럼 다음에 봬요 바다선배랑 아무 사이 아니야? 아 나는 바다선배랑도 요즘 자주 붙어 다니길래 잘 돼가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야말로 썸 아니에요? 저 염세 아니 세진 선배 누구랑 둘이서 밥 먹는 거 처음 보는데 아 아니야 썸 아니고 회식 근데 진짜야? 염세진 누구랑 둘이서 밥 먹은 적 별로 없어? 거의 없을걸요? 여자랑은 다다오 헐 대박 이거 무슨 의미야? 뭐야 언니 진짜 관심있나 보네요 아 그게 사실 나도 잘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 주변에서 먼저 눈치 찰 만큼 티가 났나 봐 언니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응? 언니랑 염세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걔가 가끔 싸가지는 없어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언니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고 응원할게요 고마워 하림아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진짜 맛있는 거 썰게 지금은 에이스크림 먹으러 갈까? 완전 좋아요 아 근데 그 두 사람 지금쯤 완전 어색하겠지? 염세 성격상 이미 튀었을 거 같은데 뽀삐야 안돼 자 이거 없는 김 같이 먹었어 뭘 웬일이야? 고마워 아 그리고 정푸름 응? 그 새로운 알바생 일단 모레부터 나오기로 했거든 어 왜? 사장님이 안된대? 나 하지 말래? 그게 아니고 사장님한테 네 얘기했더니 그냥 나보고 오픈조로 옮겨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바생 오면 마감조 교육만 하고 나는 그냥 오픈조로 가려고 뭐 나는 여기 그대로 있고? 응 그럼 너랑 나랑 같이 일을 못한다는 거지? 뭐 그치 이제 난 카페에서 널 볼 일이 없는 거고? 같은 시간이 아니니까 안되는데 응? 아니 내가 알바 계속하겠다고 한 거 그거 너 때문이었거든 너 전여친이랑 다시 만나? 약이라도 사먹고 가 너 지금 얼굴 안 좋아 아니 됐다고 잘 가 호주에서도 잘 지내고 뭐라고? 뭐라고? 어 나도 좀 혼란스러웠거든? 여태 나는 꼭 내 이상형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었고 너는 내 이상형이랑 거리가 엄청 멀어서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친한 언니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원래 이상형이랑 현실은 다른 거래 나도 보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게 되게 이상하고 갑작스러운 거 알거든? 근데 너 옮기고 나면 진짜 말할 타이밍을 놓칠 거 같아서 그냥 지금 말할게 나 너 좋아해 염세지 나 너 좋아해 염세지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? 내가 너 왜 이뤄야son? 사실은